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에 함께 주말을 부르는 남자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번 주 어떤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볼지 그 이슈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어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상하면서 1%대까지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준금리를 높여갈 때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개별적인 유효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어제 이 시간에도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체크를 해봤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금리 인상한 소식도 들으셨을 것이고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 해야 할지 대표님도 아마 큰 그림을 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네, 일단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유동성 측면에서 분명히 증시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런 점들까지 저희가 단순히 인상이라는 소식보다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글로벌 경제하고 동떨어져서 매우 과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 이런 거는 모두가 동일하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한국 내부에서의 정책적인 변화,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개방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에서 어떤 식으로 경제 상황, 정책 이런 게 흘러가느냐가 사실은 저희 증시에 미치는,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인상을 했다, 이런 부분이 증시에 그러면 악재이냐라고 하면 그보다는 더 큰 그림에서 글로벌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저희 외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에게 그래도 나쁘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그 내에서 세부적으로 우리 정책이 변화함으로 인해서서 섹터별로는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은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한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집중을 하기보다 왜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는지, 전 세계의 지금 글로벌 시장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유출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섹터별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융주가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영향이 섹터별로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당연히 금융주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인상한다라고 하면 은행주하고 보험주가 좋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두 이제 섹터가 금리 인상기에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 점은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어쨌든 단기 금리는 일단 상승하는 거로 의미를 하지만 장기 금리의 경우에는 이게 금리 인상기에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거나 이런 악영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는 오히려 못 오르거나 혹은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마진, 예대 마진 거기에 있어가지고서는 장단기 금리 차이가 많이 작용을 은행에는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 측면에서 약간 나쁜 방향으로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은 또 막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이쪽은 또 비용의 발생이니까 수익 측면에서는 조금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반면에 보험의 경우에는 이런 장단기 금리 차이나 아니면 연체율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금리 인상기에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방향으로 보인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금융주 중에서 라고 하신다면 좀 더 단순하게 보시는 측면에서는 보험 쪽이 조금 더 그런 쪽에서는 테마에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금리 인상의 수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건 보험주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면 이거 구체적인 섹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우리가 흠나게 일반적으로 금리 낮아지면 당연히 성장주 잘 가고 아니면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성장주 힘들 거다. 이런 단편적으로 좀 공식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분명히 이제 금리하고 성장주, 가치주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한 1년 반 동안 너무 과격한 움직임을 봐와서 양자 사이에서 지금도 과격하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램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는 아이고 금리가 마이너스 가는 것 아니야 하면서 성장주가 엄청나게 좋았고 그 이후에는 그게 아니라 경기가 빠르게 회복을 하니까 이제는 인플레를 걱정해야 되라고 하면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며 가치주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양쪽의 극단적인 저희가 시나리오들을 다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를 지금 한국은행이 인상한다. 혹은 미국의 경우에도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까지나 인상이 될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박스권 정도에 들어가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성장주이다 아니면 가치주이다 지난 1년 반 정도 봐왔던 그런 배팅의 영역 그런 특정 테마를 잡아서 가시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그냥 회사 자체가 지금 나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투자법으로 보면 금리 방향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게 이제 탑다운으로 하시는 거였다면 지금은 그보다는 금리가 조금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바텀업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좋은 종목들이나 재무상태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받쳐져 있는 것들을 잘 선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금리가 얼마나 내려갈지 또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는 너무 내려가나 너무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한 차례 인상을 했고 올해 내로 한 차례 인상을 더 할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일부 인상 그래서 이제 1% 중반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어떤 말이냐 하면 만약에 한국은행이 4%, 5%까지 금리를 인상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정말로 과격하게 포트를 옮기셔야 되겠지만 여기서 두세 차례 정도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게 증시나 기업들의 내성이 있거든요. 변화 자체가 폭이 작기 때문에 그 속에서 너무 큰 방향성을 찾으려고 하시면 오히려 거기서 조금 질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세요. 어쨌든 기존 금리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차근차근 올리거나 차근차근 내리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빅컷이 있었잖아요. 0.5%나 한꺼번에 내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성장주 쪽에 무게가 좀 쏠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금리를 또 올릴 때는 그렇게 또 갑자기 올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초반에 또 해외 상황이 사실 더 중요하다.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것보다 이 이슈보다 해외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뉴욕 증시가 일단 어제 오늘 좀 주춤거리긴 했지만 어쨌든 뉴욕 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사실 이제 한국하고 좀 다르게 뉴욕 증시는 너무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단은 당장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일부에서는 여기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무언가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아직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매파적인 매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이 뭔가 결정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는 좀 생각보다는 적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매파적인 시각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체크해 봐야 될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고용, 하나는 인플레이터인데요. 다음 주 금요일의 날 고용 지표도 역시나 호조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았을 때에도 지금 또 중고차 지수가 8월 달 상반월에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8월 수치가 역시나 또 7월처럼 안정화되는 모습을 더 오히려 가속화돼서 보여주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지금 외신에서 나오는 예상으로는 9월 6일 날이 이제 미국의 노동절입니다. 이 즈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며칠 전에 보시면은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파월 의장을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 이제 이슈 파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의 연임이 가장 증시에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하면 향후 한 2, 3주 사이에 점점 저희가 보기에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환경은 개선되어 가지 않겠느냐. 2, 3주 사이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뭐 추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미국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관련된 추이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오늘 사실 새벽에는 또 아프간에서 테러가 발생을 했잖아요. 뭐 이게 어쨌든 지정확정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의 영향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델타 변이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 네, 델타 변이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이제 그 유명 증권사에서 나왔던 자료에서는 약 한 15일에서 25일 정도 사이에는 델타 변이가 피크를 찍고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틀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만 근데 미국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델타 변이가 활기를 펼쳤던 주들 예를 들면 미주리나 아니면 알칸소 이런 데들의 경우에는 이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주들도 따라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피크를 치고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지정확정 리스크는 저희가 이제 한번 되돌려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이란이나 이런 데에서 여객기를 격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유가가 급등락을 하고 증시도 한번 급변동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뭐 테러나 이런 게 발생하니까 일단은 이란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제 그런 지정확정 리스크가 크게 변수를 만들만한 요소들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 이제 뭐 성명서 같은 게 나온 걸 보니까 이거는 또 탈레반 쪽이 아니라 IS 쪽에 그런 부분이고 규탄하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구조적으로 이게 또 탈레반하고의 분쟁의 텐션을 높이는 그럴 이슈는 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점도 그냥 이제 저희가 나중에 보면 좀 지나가는 이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은 글로벌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해외 쪽을 보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광호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